여기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훈련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 그리고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솔직히 31살인데 싫어요. 34살이야. 나 아빠한테 안 혼나. 저 이거 하나 읽어도 돼요? 으뜸 언니 혼나서 울었다요?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린진아. 저기 여러분 제가 먼저 인사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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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수. 이수나의 정희수입니다. 아니 뭐야. 사회수야 해야 돼. 아 그래? 미안하나 봐. 너무 많아. 됐다 야. 처음에 다 히스다. 그렇게 했구나. 1주여터 인사드리겠습니다. 63.2만 유튜버 1주여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응 뭐야? 리액션 좀 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앞에. 근데 또 언니 채널에서 63.2만 이런 거이렀다. 아니 한참 148만 유튜버. 음메 기죽어. 이거 너무 올드 하나? 음메 기죽어 모르시죠? 자 오늘은 골때녀 리뷰를 해볼 텐데 제가 최근에 함께하면서 신생팀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이제 팀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딱 두 명만 불렀어요. 뭐 언니의 왼팔 오른팔이지 우리야. 지금 딱 왼팔 오른팔로 앉았어. 나 여기 지금 거의 일체야 일체야. 저희 팀이 진짜 말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나 이거 앞담아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첫 만남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디님들 귀가 찢어지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래요.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다. 말투가 필요 없다. 당연하죠. 이수나님 같은 경우에는 축구 크리에이터를 이제 전체를 다 보고 그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때 생생하신가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제 봤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일단 불렀고 그날의 경기 일단 스포를 먼저 하자면 M.O.M은 일주워터였다. 어 뭐야 왜 스포이에요? 아 장비 안 맞는데? 그래서 일주워터가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골키퍼로 첫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을 모셨습니다. 그 골드니업 출연하면서 굉장히 파제가 많이 됐잖아요. 좀 SNS 인스타 뭐 팔로워 좀 주셨는지 아 죄송한데 저희 팀이 인플루언서랑 크리에이터 유튜버인데 인스타 잘 안 하고 유튜버 둘이 제일 말만하게 하는데 일단 이수는 최근 인스타 게시물이 언제 올린 거죠? 그 월드컵 16강 진출 그 아름다운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올렸어요. 그래 이수는 인스타그램 잘 안 하더라. 인스타가 너무 귀찮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요즘 안 하는 게 제 피드에 자꾸 으뜸언니가 뜨는데 자꾸 헐벗은 설주니까 나는 내 사진 올리기 싫더라고 솔직히 좀 긴장을 하겠어요. 내꺼에 언니 옷 입어 댓글 올보기 싫더라. 나 기 좀 죽인다. 어 나 기 죽었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못 올리겠다.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업로드 빈도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유튜브는 주 구독자가 2, 30대 여성분들이거든요. 여자가 몇 퍼센트야? 저 90% 89% 진짜? 진짜? 이제는 4, 50대 남성분들이 갑자기 유입됐어요? 댓글 생년 받아보지 못한 아 진짜? 아저씨분들의 특유의 말투 말투 그런 걸 처음 받아 봤어요. 유튜브를 지금 4년째 하는데 골대녀 덕분에 좀 많은 시청자 층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럼 우리 이수는? 이수는 축구 크리에이터에서 합류하게 됐잖아. 이수는 우리 다섯 명이랑 다른 거는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합류가 된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이틀 후에는 들어왔잖아. 우리는 오디션이라는 걸 했었어. 실제로 내 오디션이 작년 11월 그때 현장에 예언이가 있었어. 예언이가 나한테 와서 아, 땡이에요! 이랬었어. 사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기본기 진짜 한 3, 4번이라도 개인 레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3달 정도 되니까 아, 이 3달이 되게 큰데 아, 내가 이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 맞아, 맞아. 평가전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직후에 갑자기 허벅지가 다 근육이 찢어진 거야. 맞아, 맞아. 금막이 찢어지면 진짜 4, 5주 그냥 쉬어야 돼. 근데 우리는 4주 통으로 경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경기 때는 아예 진짜 준비를 못 하고 낮자마자 그래도 좀 들어가서 좀 뛰긴 했는데 보니까 너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도 똑같아. 나도 골대 앞에도 나 진짜 민첩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장승이더라고. 너무 가만히 서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3등 빼볼까 생각이 들었어. 첫인상이 좀 궁금했어요. 첫인상. 1주 워터는 내가 한 번은 합방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 해가지고 보자마자 1주 워터다! 진짜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이메일 제가 보냈는데 아 진짜요? 맞아, 맞아. 두 번 고절 당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1주 워터 영상을 몰아서 항상 다 봤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약간 크리에이터 보는 것처럼 되게 납작 친밀감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수는 축구 유니폼일 것 같잖아. 축구 개 잘하는 살 약국 진짜 이수는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있었잖아. 그럼 언니는 알고 있어. 왜냐하면 저희 회사 축구 러브에 언니가 나오기도 했고 축구 실력 대충 들어갖고 사실 겁나 세다던데 됐다! 아 됐다! 이거 됐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평소에 운동할 때 좀 보고 따라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홈트 영어들을 홈트 할 때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롤즈 워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 콘텐츠를 내가 하필 재밌게 봤던 게 내 카페 망한 거? 그래? 나만 슬프면 되지. 수업료 낸 거 같아. 그치 좀 많이 냈어. 민간적인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미 그 자체지 솔직히 저는 생각보다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면 으뜸 언니가 완전 막 아는 척을 롱! 으뜸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부위인데 저한테는 먼저 아는 척 해주고 해서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아 다행이다. 왜냐하면 축구는 팀 스포츠니까 두 명의 첫인상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밝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 여섯 명 모이고 나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네. 아 맞아요. 왜냐면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더 가식적이거나 더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뭔가 머리를 쓰거나 하는 사람이 내 기준에는 없었어. 그래서 현재 시점에 우리 팀워크는 미친 최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냥 또 뭐 몇 시즌 지나면 또 한 번씩 싸우고 해야 돼. 이 안에 불화도 있고 싸울 것 싸우고 나올 것들은 나와야 돼.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더 친해질 거야. 더. 평가전이 있지 만난지 뭐 진짜 바로 했잖아요. 5일만에. 감성주님들 너무 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유튜브에서 운동 크리에이터로 운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개발 세발을 보여주면 이게 내 위상이 어떻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아 언니는 그랬겠다. 그런 자괴감과 긴장감과 부담을 가지고 뛰었는데 오히려 합을 맞출 시간이 없어서 그날 현장의 분위기와 우리의 컨디션을 맡긴 거잖아. 근데 그 아다리가 잘 맞았던 거니까 저도 언니랑 비슷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축구 크리에이터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류가 밝혀지고 나서 크크크크크 막 개웃기겠다. 다들 기대가 별로 없으셨구나. 다행이. 그냥 웃겨놔 주십시오. 웃음이나 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내가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만 생각했구나. 그 5일만에 내가 두 번 훈련했나? 근데 그때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뭘 했다고 허벅지가 다쳐. 그래서 제가 평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혼발질을 하긴 했지만 방송에서 체력이 많이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체력도 없긴 없어요. 좀 억울한 건 난 진짜 다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었는데 끼라고 하니까 솔직히 체력도 없는 건 맞아. 그것도 인정하는데 난 다리가 아팠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맞아. 아니 여러분 90kg가 넘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갑자기 축구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5일만에 탈이 났던 거 같아. 그 정도로 축구가 강도가 되게 높고 굉장히 힘든 스포츠인 거 맞아. 그래 언니가 그러면 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12월 말에 발목 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두기가 빠지기도 전에 1월 첫째 주에 골대녀가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1월 첫째 주 발목이 부은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테이핑 뛰고 뛰었고 이후 허벅지 다치고 이 다치고 하면서 이제 평가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긴 거야. 난 오히려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맞아. 그냥 막 해서 맞아. 그게 그 과정 으아아아 막 공 슛 근데 진짜 우연히 우리 팀 모두가 승부욕이 센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나도 그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데 열정은 많으니까 나는 우리 평가전 하고 나서 와 되겠네. 우리는 축구 자신감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맞아 맞아.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이라도 어쨌든 환경계 이긴 거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합리화를 했었던 거 같아요. 운동 엄청 좋았어요. 어 당연하지. 그 상대 팀이 이제 아쉽게 못 넣으신 꼴도 많고 응. 아 우리 그거 짚고 가자. 너네 우리 맨 처음에 방송 봤을 때 이게 전반 후반 10분씩 나오잖아. 응. 10분 뛰는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들어와서 알고 있었어. 아 넌 알게. 멤버 알고 있는 사람 있었어. 나는 찐으로 TV를 보면서 전반 10분 후반 10분이 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릴까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우리가 팀이 되고 나서 감독님이 그게 10분이 아니라 경기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뛰어 전반에 너네 지금 체력으로 팩도 없어 이러는 거야. 응? 맞아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공이 플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 1주가 지금 이걸 잡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멈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시작하면 12시에 경기가 시작이야. 끝나면 2시 넘지.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 이제 가볼까요? 네. 자 빌드웍 갑니다. 아 이날 처음부터 우리가 화이팅 목소리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1주 워터가 뒤에서 콜플레이를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는 이게 끝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했어. 근데 점점 더 좋아졌어 우리는. 발라드림이면은 양 팀이잖아요. 어. 근데 초반부터 너무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서운 것도 있었어. 우리가 연습한 거는 9.5할이 수비였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포메이션 안 흔들리고 집중만 하면은 다 막자. 맞아 맞아. 다 막아보자.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막아보자 로 처음부터 임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경석이를 맨투맨 해야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못 믿었던 거야 우리 수비수들을. 근데 감독님은 경석이는 맨 마킹으로 붙여봤자 우리한테 실력에는 무조건 빠져나갈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야. 벗기는 게 딱 각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달려서 뭘 해봤자 그냥 휙 휙 이렇게. 저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저는 맨투맨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너 자꾸 축구 모른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우리 팀 중에서 축구 제일 잘하고. 아 그렇지. 나는 게임으로 배웠거든. 그러니까. 피파 피파. 근데 초반부터 이거 봐봐. 작정한 빗장 수비에 경기 안 풀리는 발라드림 돼 있는데 초반부터 관중석에 있는 모두와 사람들이 어? 잘 먹는데? 라는 느낌이 우리한테 오히려 자신감으로 좀 올려주던 것 같아. 초반부터. 근데 우리가 개개인의 수비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감독님이 한 명 한 명 구멍을 전체 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구멍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감독님이 훈련할 때는 세트피스 같은 거 하면 아예 안 뚫리게 엄청나게 빠르게 주잖아 계속. 맞아 맞아. 우리 팀의 강점이 감독님이 훈련에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혼자 진두질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늘지 않았나. 변기 중단? 민다고. 서로. 몸싸움을 어느 정도 다 짜는 거. 근데 저 코너킥상에서 골키퍼로 보면은 진짜 몸싸움이 아 진짜? 와 막 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골키퍼 시야 가리려고 다들 제 앞에 쓰시고 갑자기 래프리가 뭐 불어. 그러면 뒤에서 몸싸움이 좀 격해서 스탑을 한다. 맞아요.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모두가 승부욕이 넘쳐서 당연히 수비 위주로 이거 위험했어. 이거 위험했다고 생각해. 자 이제 지금부터 일주호트의 슈퍼 세이브의 향연. 지금 방금 되게 콩벌레 같지 않았어? 언니 난 이게 진짜 잘 막은 거야. 이거 발로. 내가 이 장전을 좀 슬로우로 걸었으면 좋겠는 거야. 연습서방. 아니 언니 이거 맞아. 이 정도면 세 번 플레이 되니까. 아니 여기 오른발을 막고 이렇게 막았다고. 이 오른발 막는 거 힘내지. 힘내지. 나는 이 펀칭도가 이게 난 진짜 내 자신이 대단할 거야. 계속 플레이 좀 해볼게요. 아 귀여워. 심착해. 본인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게. 내가 맨날 여기서 숨 쉬어만 말하잖아. 댓글에 아니 일주호 손님이 제일 숨 차 보이면서 누구한테 숨 쉬어라고 하느냐. 숨 쉬어. 괜찮아. 아 진짜 웃기네. 아니 골키퍼가 많이는 안 뛰지만 그 순간 집중력 때문에 숨이 좀 차더라고 생각보다. 숨 차지. 오 신기해. 몸이 엎어졌다 일어나는데 당연히 숨 차지. 고맙다. 너무 숨 차 보인다 야. 깡미언니 너무 좋아. 왜냐면 깡미언니는 현재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에서 합류를 했고 허리랑 무릎이 같이 안 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잠깐 나가서 이제 이수가 이때 들어오게 되고 이수가 이때 들어왔지. 내가 후방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간 어 포지션이 갑자기 바뀐다고? 아니야 또 그렇었어. 깡미언니까지 다치니까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안 줬어. 큰일 났는데 그때 큰일 난 감정에 빠질 수가 없어. 난 빠졌어. 난 큰일 났다. 내가 들어가니까 나 큰일 났다. 나 지금 뛸 수 있나? 나 괜찮을까? 근데 나도 큰일 났다 생각했어. 나는 깡미언니가 마지막 수비수잖아. 나한테. 근데 깡미언니 진짜 든든하단 말이야. 맞아. 이때만 해도 이 골키퍼 던지는 거랑 킥을 연습을 못했거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때 나도 발라드림 때만 하더라도 패스가 강하지가 않았어. 내가 준 패스마저도 다 인터셉트 당하고 다 잘리니까 우리는 더 막아야됐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습. 하 근데 내가 뒤에서 보잖아. 그 경기에 기운?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 그때 기생이 우리 쪽으로. 근데 후반 후반에서도 후반에 언니가 슈팅을 몇 개 하면서 코너킥도 잘 들어갔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때부터 기운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느낌이 오더라. 맞아. 그래서 진짜 전반이 끝나자마자 0 대 0일 때 감독님이 이제 됐어. 이제부터 급해지는 데는 쟤네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살짝 더 차분해지고 화이팅을 좀 높였던 것 같아. 우리가 유유 맞아. 우리가 유유 슈팅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뭐야? 얘네 슈팅도 되는 팀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우리 조금 더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고 있었던 것 같아. 이 흐름이 진짜 왔다. 와 진짜 빠르다 언니. 입 담으는 거 진짜 웃기네. 와 진짜 아깝다. 가기 아쉬웠다. 진짜 아깝네 이거. 근데 난 이때부터 2분 남았을 때부터 승부차기 갈까봐 진짜 손을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다니까. 승부차기 하기 싫어서. 표정만 봐도 정재재 감독님이 더 초조해. 우리 감독님이. 이때다 이거다. 앙툭튀. 저 첫 터치가 진짜 좋았어. 이야 잘 들려왔어. 그래도 막 보면 예언이가 끝까지 따라 뛰잖아. 저게 진짜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끝나면서 훈련을 받았으면 맹목적으로 공부만 따라 뛰는데 뭐야 뭐야. 코덕킹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수망 이제 절미랑 예언이 감독님 껴안고 있고 나 황미언니 너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 아 야 어머니 진짜 기쁨을 세상 끝났어. 세상 끝났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보고 젊이네. 엄마. 세 번 웃었대. 아니 근데 나는 좀 이거 편집이 좀 부끄러운 게 그 내 눈물소리만 아니 그게 무슨 뭐하는 거예요. 난 누가 보면 내가 골라온 줄 알겠네. 나 근데 내가 보면 또 울어요. 보면 또 울어요. 아니 근데 아니 왜 저렇게 소리를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여기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훈련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솔직히 31살인데 혼나기 싫어요. 나 4살이야. 나 아빠한테 안 혼나. 우리 모두 다 한 명씩 대놓고 혼날 때가 있어. 근데 절미가 제일 어리잖아. 근데 절미가 되게 꿋꿋이 혼나. 절미가 제일 멘탈 강한 것 같아. 표정도 그냥 네. 저 이거 하나 읽어도 돼요? 네. 으뜸 언니 혼자서 울었다요? 이거 아니야. 혼나면 울었잖아요. 혼나서 온 거 아니야? 으뜸 언니 강해 보이지? 아니? 으뜸 언니도 혼나면 운답니다. 강하대요. 강 아니 강하도 말고 용인. 용인이랑 강하대도 한 번씩 울었지. 감독님이 안 울린 사람. 없긴 없어. 깡미랑 나와. 깡미랑 나와. 이수가 멘탈이 진짜 세네. 그래서 나는 으뜸 언니가 용인에서 울 때 아 얘 언니도 사람이구나. 저네는 너무 터미네이터 같았어. 그래 앞질러도 피 한 방으로 말한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딱딱하거든 사람이. 그 상황이 뭐냐면 콘텐츠 찍는 날 생리 전주야. 우리 유튜브 팀은 알아요. 심으뜸은 생리 전주에 감정이 저 하늘을 치솟는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만 운다. 그날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촬영을 내내 하다가 너네 너무 바빠. 4시간 동안 콘텐츠를 그때도 열몇 개를 찍고 촬영장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그날따라 골이 안 맞아. 근데 우리 감독님이랑 코치님은 나한테 질타를 계속 하시잖아.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어제보다 못하면 운다 뭐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오늘과 내일과 컨디션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이 다른데 그러니까 백 잘하다가 한 번부터 그렇게 된다. 내가 지금 내가 시작 플레이를 잘했는데 그래 이수랑 나랑 봐. 우리 조금만 더 안해도 바로 칭찬해야지. 그래서 나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 남은 시간이. 그래서 나를 막 하는데 와 근데 내가 또 심지어 저 구석탱이에서 혼자 이러고 울었다. 근데 내가 큰 목소리로 언니 울어? 이 언니가 울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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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현장에서 아무도 몰랐어. 왜냐면 왜냐면 울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힘들지. 그날 에너지가 없어서 절미랑 패스를 하다가 절미가 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절미가 막내잖아. 나보다 11살 어려워. 막 와서 11살 어려워? 너무 많이 어리구나. 언니 나이 많이 좋았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오빠가 날 생각해. 그러고 나서 충분히 울었어. 근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거기서 놀란 게 내가 울고 하면 삐져서 집에 가거나 그런데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분노의 패스를 오빠랑 겁나 해서 그날 내가 패스가 엄청 좋아진 날이야. 아 그래? 그래서 또 한 번만 울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까? 그럴 때마다 근데 늘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 세상에 감독님이 으뜸이는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애가 갑자기 울어서 울었다고 내가 우는 건 감독님 코치님 젊이밖에 모르는데 열 몇 명 있는 방에 얘기를 한 거야. 얘 전화 언니 울었어?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치킨 먹고 있었나 그래. 얘가 전화 오니까 내가 또 울어 또 울었어. 치킨 먹으면서 또 오빠는 옆에서 내가 오빠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알아? 진짜 약간 또라인가? 왜 또 울어? 약간 이렇게 돼서 알아주니까 힘든 거를 그래 서른 넘어서 고생이 많다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서서히 좀 늘려야 되는 위험하고 어려운 운동인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 접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일주어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다쳤었거든 맞아 맞아 우리 큰일 났었어 완전 진짜 큰일 났었어. 이제 이 손가락은 근데 영구적인 부상 같아요. 그냥 힘주면 아파요. 내 발목이 아픈 것처럼 일주일에 손가락도 계속 아파요. 그래서 맨날 테이핑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테이핑할 때마다 이게 맞나? 근데 지금 지금 얘가 골키퍼에서 다쳐 골키퍼 할 사람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일주도 손가락 케어를 진짜 잘해줘야 되고 또 이수가 이제 경기를 최근 경기에는 같이 뛰었어요.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성장은 했는지는 또 다음 경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수는 심지어 지금 개인 강습도 받고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수한테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막 이랬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부상 없는 사람 없고 안 아픈 사람 없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방송을 하차할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든 팀 모든 선사 열심히 해? 내가 아까 라디오 가서 그랬어. 골 뛰는 여기가 나와서 제가 점점 할게요. 골 때리는 그녀들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입니다. 진짜 이건 예능을 그래서 너는 1년 이상 하신 분들 너무 신기해. 어떻게 1년을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해요. 오 진짜 모든 게 다 축구 중심으로 맞춰서 스케줄링과 뭐 심지어 병원 다니는 것도 다 축구로 병원 4군데 다녀요. 그냥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골 때녀 관련 콘텐츠도 휘바뜸해서 또 이제 일주워터나 이순할 채널에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채널이나 개인 거에 대한 계획 너는 약간 다이어트하는 그런 거 스포 아 제 채널의 계획이요? 저는 하루 생각해서 하루 한테 너무 없어 보이나? 아 내 채널에 계획 있다. 심은 점 다이어트를 심은 점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고요. 그것은 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한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제 채널의 상향선으로 본다. 일주일 동안 심은 뜬처럼 살아났습니다. 심은 뜬 다이어트. 내가 얘 병나는 거 같아. 얘 펜션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둬놓고 먹을 거와 운동을 나 혼자 나 일주일 동안 스케줄 비우고 다 할 거야. 인식원 아니야? 이수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수도 지금 최근에 잠깐 채널이 잠깐 쉬었다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빠른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골대뉴 처음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골대뉴에 생존하는 그 기간 동안 많이 많이 신생팀 FC 스크리밍 파이터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골대뉴의 모든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언니 말 진짜 잘한다. 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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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 대본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승리할 수 없 kilometres. 아니 아시 사간만에 분위기를 끄 platinum 아니 아저 rear 생ري하는 161 2017 택시 nost Uh Rig 리 그렇ano 데이 guns